이번에는 그루지아의 세계적인 보컬 그룹 라샤리 포크 앙상불이 우리 가국 비목과 그루지아 전통 민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펠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을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샤리 포크 앙상불은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위치한 코칼넌스 지역의 풍미가 가득한 곡으로 남성 오줌창 아카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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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